한동훈이 뚜껑 열릴만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원회 당대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벌써부터 당내에서 한동훈 힘빼기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동훈이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생중계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개석상에서 발언하며 한동훈 힘빼기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친윤으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은 한동훈을 겨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해당 내용 빠르게 살펴보시죠. 아니 회담 생중계는 안 하죠. 무슨 대선 TV토론 1차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회담이라는 게 어떤 결론을 맺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할 것도 있고 밖에다 얘기 못할 것도 많거든요. 그게 협상이거든요. 아니 협상 어떻게 돼 생중계 합니까? 이벤트처럼 회담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재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국방송 정격시사에 출연해 어쨌든 당 대표자로 선출된 두 분이 만나는 첫 번째 자리다. 일종의 회담이고 일종의 정치적인 협상과 타협을 하는 자리인데 TV토론을 생중계하듯이 하자고 하면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맞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의 의견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죠. 앞으로 친윤 의원들은 윤석열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한동훈 힘 빼기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된 영상 함께 시청하시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재명 대표겠어요? 누군가요? 아니죠. 대통령이에요. 제일 싫어하나요? 한동훈 제일 싫어하는 사람? 윤석열? 제가 볼 땐 그래요. 본인에게 자존심에 상처를 줬거든 자기 자존심에. 자존심에 상처를 줬나요? 대통령은 모욕감을 느꼈고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으로부터 자존심에 강한 상처를 받았겠죠. 머리를 숙이라고 계속 요구했잖아요. 이분이 살면서 머리 잘 안 숙인 분이에요. 이미 하셨잖아요. 그때 1차 유난 갈등 때 서천 화재 현장 가서. 그거는 그냥 대비예요. 그건 큰 의미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시아한테 인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큰 의미 없고. 그런데 계속 무릎 꿇으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데 계속 해방을 놓잖아요. 이게 제일 짜증 나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선도 내가 잘해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 이종섭 대사부터 대파까지 황상무 쓰리콤보 쫙 해서 짜증 엄청나죠. 아 저 xx 때문에 이렇게. 실제 xx 비슷한 말은 사석에서 했대요. 아 진짜요? 그럼요. xxxxsx.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여러 개. 김규환 논선실장이 그 사람 그 정도가 아니에요. xx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대통령이 보통 xx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건 이준석 대표가 홍보한 바가 있는데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을 향해서 검사들과 그래요. 네 앞으로 여당 내부 갈등은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민주당은 이번 25일 대표회담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내부 갈등으로 인해 흔들리지만 민주당은 웃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관련된 내용 빠르게 살펴보시죠. 대표 측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바보 만들기 대표회담이다. 영수회담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대표회담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당의 정책결정권 자기결정권이 없구나. 그런 것을 이번 당대표회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내 상대는 한동훈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민생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정치적인 현안 부분이 있잖아요. 최상변 특검법안. 우리 합의해가지고 약속대로 한 대표가 하는 대로 우리 다 하겠습니다. 이제 당내 가서 결정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저기 지금 설득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인산도 설득해야 되고 당도 설득해야 되고. 그러면 대표가 그런 거 약속도 했는데 결정을 못해요? 그럼 이거는요? 이거는요? 그러면 잠깐만요. 당에 가서 좀 우리 의총도 열어보고 좀 논의해 볼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총을 먼저 엽니다. 우리 여야 회담하니까 나에게 정권을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갖고 용산도 설득을 하고 의원들도 설득해가지고 딱 들어가면 되는데 안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윤핵관들은 봐라. 해봐라. 되나 보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그러한 당대표 회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